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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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 어머, 손비겠어요? 세탁소처럼 부압의 스팀과 열판이 동시에 다려주니까 어려운 정장도 이렇게! 매일매일 다리기 힘든 와일셔츠도 빠르고 깔끔하게! 보세요! 이렇게 심하게 늘어진 주름도 강쪽같이! 켜기 힘들던 깊은 주름도 쓱쓱 간단히! 어떤 어떤 쫙쫙! 달인줄이 정말 쉽고 빨라집니다! 물통과 열판 일치형 섬유로 물이 잘 슬지 않고 초강립, 초미세 스팀다림이라 옷이 젖지 않고 다림질 자국도 없이 깔끔하게! 바닥면 슬라이딩 코팅으로 부드럽게 잘 미끄러지고 옷이 밀리지 않도록 섬세한 라운딩 처리까지! 3단계 온도 조절 열판이라 어떤 옷도 손상 없이 오케이! 작고 가벼워! 전방향 다림질은 물론 단추 사이까지 세심한 다림질도 오케이! 서서도 쭉쭉! 앉아서서도 쭉쭉! 세상에 스팀다림이가 이렇게 작고 가벼우니까 정말 편하고 정말 빨라집니다! 그 힘들던 다림질이요! 이제 1도 아닙니다! 바쁜 아침에 양복도 아이옷도 초스피드 다림질! 짱해서! 미팅하기 전 쓱쓱! 몇 번이면 말끔하게! 출장이나 여행 갈 때도 가방에 쏙 챙겨가세요!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각도 잘 잡아주니까 너무 편해요! 초간편 미니형의 스팀 탕파! 각이 쫙쫙! 루체 각 잡는 스팀다림이 본체! 소파나 베개, 커튼, 인형 등 살균소독용 패브릭 브러쉬! 얇으러 비싼 옷 등 고급원 단용 베크로 브러쉬도 드리고 전용 물컵 안전 스탠드까지! 이 모두를 드리는 가격이 69,800원! 출시기념 파격 찬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간편한 게 최고죠! 아침에 바쁠 때도 진짜 빠르고요! 너무 쉬우니까 남편도 아이들도 자기 옷을 다 잘 들여입어요!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왜 아직도 그 무겁고 불편한 다리미를 고집하고 계세요? 이제는 작별하시고요! 루첸 각 잡는 스팀다리미로 편하게 살자고요! 스팀다리미면서도 각을 쫙쫙 잡아주는 루첸 각 잡는 스팀다리미!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 없이! 예열하느라 몇 분씩 기다릴 필요 없이! 초스피드 예열로 바로바로! 시간 절약! 전기 절약! 세탁소처럼 고압의 스팀과 열판이 동시에 다려주니까 어려운 정장도 이렇게! 매일매일 다리기 힘든 와이셔츠도 빠르고 깔끔하게! 보세요! 이렇게 심하게 늘어진 주름도 강쪽같이! 펴기 힘들던 깊은 주름도 쓱쓱 간다리! 어떤 어떤 쫙쫙! 다림질이 정말 쉽고 빨라집니다! 일주일치 와이셔츠 한 번에 모아서 다려도 다림질이 아무 부담이 없어요! 돈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초스피드로 스팀이 탁탁! 강하게 연초 분사까지! 자 보세요! 스팀이 얼마나 강력한지 비교가 되시죠? 이렇게 강한 압력의 스팀이 분사되니까 주름을 더 빨리 펴주고! 여기에 열판까지 동시에 다려주니까 더욱 시간 절약! 게다가 휴지도 젖지 않을 정도의 초밑의 스팀 분사로! 옷이 젖지 않아서 더욱 편리! 3단계 온도 조절 열판이라! 면, 모지, 바지, 싱크, 나일론 등! 어떤 것도 손상 없이! 오케이! 요리 매장을 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다림질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넓은 면적이 그냥 싹싹 다려주니까 너무 빠르고 힘도 안 들어요! 토스피드 스팀이 강하게 연초 분사! 강한 압력의 스팀 분사로 주름을 더 빠르게 쭉쭉! 여기에 넌스틱 코팅 열판까지 하나로! 스팀의 열판까지 동시에 다려주니까 더욱 시간 절약! 스팀 다리미의 편리함은 더 높이고! 열판 다리미처럼 각도 쫙쫙 잡아주고! 작고 가겹기까지! 일석삼조! 루체! 닭 잡는 스팀 다리미! 저런! 기존 스팀 다리미는 물이 줄줄! 루체는 물통과 열판 일체형 설계로! 마구 흔들어도 물이 잘 새지 않아! 편하게! 전방향 다림질도 오케이! 물 주입구에 실리콘 패킹 처리로 한 번 더 꼼꼼하게! 골덴바지를 다려도 번들거림이 없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침대, 소파, 카페트, 커튼, 인형 등 세탁하기 어려운 곳! 스팀으로 강력 살균 청소하세요! 창문, 거울, 싱크대, 장난감 찌든 때 살균 소독까지! 함께 드리는 브러쉬를 부착 사용하면 고세먼지까지 싹! 늘상해하는 다림질! 그 시간만 들여도요! 우리 주구님들 집안일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루체는 갓 잡는 스팀 다리미! 제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정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바쁜 아침에 양복도, 아이오토, 초스피드 다림질! 출장에서 리팅하기 전 쓱쓱! 몇 번이면 말끔하게! 출장이나 여행 갈 때도 가방에 쏙 챙겨가세요! 누구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가사에서 달리는 주부님께 강력 추천! 큰 다리미는 부담스러운 싱글죠! 매장에서 하루 수십 번 다리미들도 부담없이! 쓱쓱! 출장이나 여행 갈 때도 여관 텐션 등 숙박업소에도 대형마트 입점 브랜드, 고품격 대한민국 브랜드 루체! 엄격한 전수검소로 품질 자부심! 전국 320여 곳에서 확실한 AS는 물론 현대상 1억원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까지!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마진을 줄이면 열판 기능까지 있는 고급 스팀 다리미도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파괴! 파격가로 드리는 찬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초간편 미니형에 스팀 팍팍! 각인 쫙쫙! 루체 각 잡는 스팀 다리미 본체! 소파나 베개, 커튼, 인형 등 살균소독용 패브릭 브러쉬! 얇은 옷 등 고급 원단용 베크로 브러쉬도 드리고 전용 물컵 안전 스탠드까지! 이 모드를 드리는 가격이 69,800원! 출시기념 파격 찬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진정에 계신 거는 주로 인사한 유리한